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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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갖고 싶은 게 생겼어 갖고 싶은 게 있다고? 그게 뭐야? 바로 이거 아이오닉 아이오닉 차를 갖고 싶다고? 아빠가 아이오닉 갖고 싶어 차가줘 알았어 기다려봐 아빠가 진짜 사주려나? 그럼 아이오닉 짜잔 이건 그냥 또머시지 이건 무슨 아이오닉이야 승리야 이거 아이오닉 맞아 이게 아이오닉이라고? 그럼 짜잔 아이오닉 아이오닉이 있잖아 우와 또머 아이오닉이다 빨리 변신시켜 가야지 아이오닉으로 변신 변신 우와 진짜 아이오닉이다 승리야 아이오닉이랑 똑같지? 네 아이오닉 저도 이제 아이오닉이 생겼어요 봐봐요 진짜 똑같죠 저도 이제 차가 생겼다고요 작은 아이오닉 큰 아이오닉 우와 진짜 똑같다